안녕하세요. 삼성서울 병원 치주과의 양승민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치주적으로 손상된 발치와에서 발치와 보존수를 1차 판망을 형성했을 때와 형성하지 않았을 때 연조직의 변화에 대한 ICT 연구입니다. 이 논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적 배경으로 치주제 보존수를 형성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넓은 경조직이 형성이 되고 치주제 보존수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경조직 증가성이 하지 않은 오즈레이셔가 무려 1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연구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인텍트한 소켓 월을 대상으로 한 상태죠.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발치와 보존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즉시 식립 또는 조기 식립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치주적으로 파괴된 발치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지배할 과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때 1차 봉합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 경조직 변화에 있어서는 1차 봉합과 2차 봉합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기존의 문헌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조직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이번 논문의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환자에서 대구치가 아닌 부분에 있는 치아에서 소켓 월이 3mm 이상 파괴된 발치화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종골 이식제를 사용하였고 콜라겐 흡수성 멘브레인을 적용하여 1차 봉합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연조직의 외형이 선형적으로 변했느냐 아니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1차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 절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변이를 시키기 때문에 뮤코디지발 정션이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 것도 주된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연조직의 전체적인 변화는 1차 봉합군에서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1차 봉합을 시도한 군에서 13개 중에서 8개가 10개의 손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손상이 저희의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주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변화를 봤을 때 1차 봉합군과 2차 봉합군에서 보면 외형의 변화, 즉 연조직의 외형의 변화는 두 분간의 차이는 없었다라고 나오고 뮤코디지발 정션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치유자재 보존수를 하기 전에는 주로 4mm 내외에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넉 달 후에 이 변화를 봤을 때는 1차 봉합을 했을 때는 한 3mm 정도 2차 봉합을 이룬 데에서는 4mm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변화량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1차 봉합을 이룬 군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봉합을 시도한 군에서 10개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10개 손상이 일어난 군에서는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개 손상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봤을 때는 10개 손상이 있었을 때는 변화량이 조금 더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개 손상이 적었을 때는 변화량이 적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에 대한 고찰입니다. 연조직의 외형은 선형적 아니면 외형적인 변화를 본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뮬코질바 정션의 위치의 변화를 본 것입니다. 먼저 연조직의 외형적, 선형적 변화를 보게 되면 발치화의 치간 부위에서 제일 많은 수축이 일어났지만 1차 봉합군과 2차 봉합군 간의 차이는 많지 않았고 임상적으로 무시할 만했습니다. 또한 1차 봉합군에서 2차 봉합군에 비해 외형적인 변화가 적게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은 설측보다는 순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 봉합군이 2차 봉합군에 비해 외형적으로 수축량은 적지만 수직 절개뿐만 아니라 골막 감장 절개 등을 통해서 저희가 1차 봉합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한 손상이 1차 봉합에 의해서 일어난 수축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뮬코질바 정션의 위치입니다. 뮬코질바 정션의 위치와 변화량을 보았을 때는 1차 봉합군에 비해서 2차 봉합군이 4개월 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뮬코질바 정션의 위치가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봉합을 시도했으나 열개 손상으로 인해서 그 위치에 즉 각하치은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변화를 여기서는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두 군 간의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차 봉합을 했던, 2차 봉합을 했던 저희가 원하는 각하치은의 양은 2mm 이상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정리해 본다면 치주적으로 손상된 발치와의 치조제 보존수를 적용을 했을 때 뮬코질바 정션의 위치는 1차 봉합과 2차 봉합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각하치은의 폭의 양이 2mm 이상을 원하게 된다면 1차 봉합은 약간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형의 변화량은 적기 때문에 연조직만을 봤을 때는 1차 봉합을 시도하는 것이 2차 봉합으로 봤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뮬코진 지반의 정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 논문을 임상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논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